제 옆에는 정말 귀한 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Q. 요즘에 일본에도 여행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행 갔을때 실전 일본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본에旅行! 어디에 가고 싶어요? 저는 사실 위에 삿포로 이런 데 가보고 싶어요 오! 삿포로! 윈터! 삿포로! 육히! 몇 개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도는 알면 일본 가서 좋을 것이다 음! 음! 寒은 곳에서 뜨거운 음식을 먹고 싶어요 오! 완전히 완전히 히라가나? 오! 히라가나! 카타카나! 大丈夫! 大丈夫! 오! 에이... 자... 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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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간절히 깨졌다 삿... 아! 아! 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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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랄하지 말라고 좀... 아! 아! 미탄사! 간절히 깐지!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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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실무센!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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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아니지... 에헤헤헤... 아... 좀 길긴 긴데... 이해하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아... 삿포로... 삿포로... 대... 이... 지방... 아... 고항! 고항! 고항...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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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뜻이죠? 삿포로에서 제일 맛있는 식사를 어디서 하는지 여쭤보는데... 아... 내가 또 삿포로 가고 싶다 그래서... 응! 하... 같이 가질 수 있나요? 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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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꼭... 제가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응... 앞으로도... 하... 아... 마지막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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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코 헤풵 여자 소개시켜달라고 말입니다. 왜 저런 조교가 되겠지? 그녀는 좀 귀여운 여자들 스스케ические 설명을 도와줍니다 아 사뽀로 가면 그런 분 소개받고 싶지 않나고 주접하시는데요 오.. 아이요 하하하하하 어 요거는 구독자분들도 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딜 여행 가셨을 때 이 부분은 필수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통 근데 뭐 도이레와 도코데스까? 이런 걸 알려줘야 되지 않냐고 한 번 전혀 다른 걸 알려주시네 아, 근데 도이레와 도코데스까? 아, 그런 평범한 거는 이미 아시고 계시니까 아, 아 아, 아 신칸센 도코데스까? 이런 거 아, 뭐, 잘해, 잘해 잘해 오케이, 오케이 아 맞나요? 매니저님도 계셔가지고 오케이? 왜왜왜왜 복uno 친친? 복uno 친친와 백퍼센트? 복구와 친친와 백퍼센트 대쓰 왜왜왜왜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제 성기는 100%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이거 굉장히 잘 통하잖아 백퍼센트는 의미가 커졌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어떤 의미 백...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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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저는 진진 저는 진진진을 100% 100%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보통 뭐 나마비로 좋아해요 하하하하 나마비로 1개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역시 실전 일본어는 이렇게 다르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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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 100% 하필을 다이밉어졌고 아직 아직 하는 거였기 때문에 다시 하루를 다시 하루를 그래서 한 번 하수있다 하사 하수있다 한 번 더 한 번 더 레츠고 다나미 나니? 나니? 다나미를 야는 거 같은데 아하하하 이렇게 해서 아 감사합니다 완벽해 완전 실전 일본어를 알아봤는데 정말 필요한 단어만 쏙쏙 골라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한국엔 어떤 일로 오게 되셨나요? 직업에 왔는데 일단 리크한터와 유튜브 찍으러 사진을 찍으러 왔습니다 한국에서 사진집 입국하자마자 바로 오신 걸로 아는데 한국에서 진짜 좋은 추억 맛있는 음식 많이 경험하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오면 제가 사줄 수도 있다고 나중에 나중에 제가 전부 아 진짜? 진짜? 꼭 제가 헤어질 때 인사를 외우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이해해달라고 해주세요 응응응응응 자아 마타하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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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인사를 몰라서 마타하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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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니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반대 코스 다리 갔다 오세요 아아 감사합니다 한국어 배우시오신데 오? 진짜로? 네 좋아지 오오 그리고DY 컬러 동근 씨랑 귀엽더라 감사합니다.